조금 더 지적해. 코치님 살 빠졌대요. 어? 코치님 살 빠졌대요. 생활하지, 다 보여드릴까? 살을 보여드린다고요? 코치님.. 변태잖아요, 코치님. 코치님 강동원 닮았대요. 코치님 안 드리면 뭐하냐고. 말 같은 소리야. 말 같은 소리야 하잖아요. 키끼려, 키끼려. 그냥 킥 하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, 꾸준히. 이분, 이분, 이분! 위에, 위에! 이렇게 입에 발린 말만 하면은... 아, 드려. 싫어요. 드려. 싫어요. 아, 드려. 꾸준히 원빈. 원반 닮았어요. 아니, 이거. 아니, 이 와주지로 왔어. 칭찬인데,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. 네, 별말씀을요. 공빈이 형 송중기 닮았대요. 송중기 닮았대요. 송중기가 형 닮은 거예요? 부럽다, 송중기. 아, 송중기님 부럽다. 공빈이 형 닮아서 부럽다. 송충이라는데? 아니, 유승호 닮았대요. 아니, 유승호는 솔직히 진짜로... 유승호요? 예 아니 뭐요? 그렇죠? 조용기 형이 pase기 전에 왔다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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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. 날 cap この num Chili meters 두, 두, 두